안녕하세요. 자은산미나를 포떠서 보내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안도존복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팔구미와 구미순미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착해졌고요. 미리 미리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21cm에서 21cm 내에 140미 파조기를 저희가 입안을 받았고요. 집에서 드시기에 통통한 살밥이 있는 정말 맛있는 파조기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정품이 가격대가 높아서 저희가 오늘 파조기를 준비를 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조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저희가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파조기를 바라 파조기를 입안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로 입안을 받았고요. 저희가 아까 대략 재보니까 20cm 전으로 들어가고 아래 씨앗은 좀 더 작은 게 많이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있고요. 더 작은 것도 있고 가성비 좋고 말이 좀 많은 파조기 원하시는 분들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초코오징어를 입안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싱싱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요. 손이 닿으면 색깔이 초코색에서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초코오징어 10마리, 20마리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통통하고 입맛 없을 때 통찜이나 볶음이나 숙회에서 드셔보세요. 국내산 맛조개고요. 맛조개 좋아하신 분들 맛짱 담그세요. 저희 맛조개 정말 좋은 거 보내고요. 노란색 맛조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맛조개 주문은 재구매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돌문어입니다. 저희는 돌문어집인 거 아시죠? 2kg 4마리 전으로 들어가고요. 2kg 6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문어죠. 그 다음에 참소라입니다. 국내산 참소라고요. 2kg 4만원, 4kg 7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강고등어, 국내산 강고등어고요. 데스사이즈 10마리, 3만 2천원, 20마리 6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젓갈 쌈장, 갈치속전실하죠. 500g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kg는 4만 5천원 업무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기가 너무나 좋은 투젓하고요. 북새우젓도 2통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금액볶 똑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맛있는 핵육젓이고요. 정말 맛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거 보내드리고 있고요. 멸치젓, 국내산 멸치젓 맛있고요. 멸치액젓하고요. 그 다음에 까나리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맛있습니다.